안녕하세요. 니하오의 류 교수입니다. 구독하여 주시고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상급 장문 파트와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제는 비교문 ULI, UAH입니다. 단어보죠. 스위핑 수준이에요. 상크, 수업하다. ULI, UAH. 조심해 주세요. 부사죠. 점점 갈수록 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부사는 부사어로 쓰이니까 뒤에 문장 중에 뭐가 와야 한다. 뒤에 수로가 와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금방 풀려요. 가오 높다죠. 문제 봅시다. 스위핑 수준, 상크, 수업하는 ULI, UAH. ULI, 부사어니까 뒤에 수로가 와줘야 한다. 수로 올 수 있는 거가 가오를 밖에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뭐 있어요? 더 있죠. 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관용어로 써야 한다. 그 다음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중심어. 스위핑이 와야 한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S가 된다. 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V가 된다는 부사어죠. 그렇죠? 얘는 관용어가요. 그래서 관주, 부술까지만 나오는 문장이죠. 해석하면은 타 상크, 수업하는 수준이 UL, UAH.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졌습니다. 아마 타는 교사이나봐요. 문법 봅시다. ULI, UAH. A는 갈수록 B하다. 이게 A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얘가 B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시간이 흐를수록 뭐하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ULI, UAH. 대부분 뒤에 를 갖고 있죠. 나날이 많아집니다라고 했어요. 부사어로만 쓰일 때는 수란은 형용사나 심리상태를 나타낸다. 진장, 심리상태를 나타낸다. ULI, UAH. A가이. 이런 동사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용할 때 주의점. 이미 정도가 깊어졌기 때문에 다른 정도 부사나 정도 보호, 수량 보호를 가지면 안 돼요. ULI, UAH. S-PUN, LER. 이런 식으로 S-PUN이나 HAN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틀린 문장 고르기에. 그 다음에 발전 혹은 변화를 나타낼 때는 문장 끝에 LER를 보낸다. TN, ULI, UAH. A, LER.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발전이나 변화. 즉, 이 LER는요. 어기조사 LER는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기조사들은 대부분 상대방한테 정보를 줄 때 쓰이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ULI, UAH가 부사어로 쓰인다는 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쉽게 풀 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ULI의 변화나 발전을 나타내는 거죠.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뭐가 수준이, 무슨 수준이 더 있으니까 관용하죠. 그가 수업하는 수준이 더 높아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사항 다시 정리합시다. ULI, UAH 뒤에 LER가 오면 상대방한테 정보를 전달한다. 어떤 정보냐? 발전이나 변화가 있다라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고요. ULI, UAH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거. 헌이나 스펀 같은 거 절대 쓰면 안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요. ULI, UAH가 부사어로 쓰였을 때 뒤에는 아무 동사나 막으면 안 된다. 형용사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만 와야지. ULI, UAH가이비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변했습니다. 이런 동사는 올 수 없다예요. ULI, UAH는 시간이 흐를수록 A가 삐하다. A는 주어라고 그랬죠. 주어 단어 다시 봅시다. 쉐이핑, 수준, 상크, 수업하다. ULI, 점점 갈수록 까오, 높다.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Q&A 파트에서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